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굳이 고스트 페퍼라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고스트 페퍼라멘과 양념치킨을 준비했어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고스트 페퍼라멘 고스트 페퍼라멘 고스트 페퍼라멘 그리고 반죽의 고스트 페퍼라멘 고스트 페퍼라멘 저거는 너무 맛있어 고스트 페퍼라멘 콩가루 계란 계란 계란말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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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맛있다 면이 좋아 면이 좋아 수박이 좋아 기름이 좋아 계란 계란 고기 푸짐 계란 고기 너무 맛있다 와 맵다 이날 조금씩 먹으면 더 맛있지요 이번엔 고기장은 겹치면 너무 맛있어요 고기장은 매콤달콤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소금을 안팎하고 또 다른 맛은 매콤하고 초콜릿 너무 매워 와 매워 너무 맛있다 고소한 마늘 고소한 마늘 고소한 마늘 다진 마늘 고소한 마늘 고소한 마늘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이 마늘은 마늘 그리스마늘 더 맛있게 잘 먹어요 고소한 마늘 고소한 마늘 마늘 많이 먹으면 양념은요 쩔쩔쩔 쫄깃쩔쩔 너무 맛있었어요 나의 고추 쩝쩔쩔 바삭바삭 고기 와우 김치만두 쥬쥬쥬쥬 육아 너무 맛있어 젤리 오이 면 젤리 면 젤리 디렉 젤리 젤리 당근이 매우 달콤하고 달콤한 반찬도 맛있어 매운 고추냉이 매콤하고요 고춧가루가 더 끓여있는 상태로 또 다른 음식을 먹으면 더 맛있어 있어요 점심이 좋아하지않고 초콜릿 이건 대신 소스 정말 맛있다 싱싱해집니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치즈볼 호로록 듬뿍 간장에 비주얼을 위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바다에서 더 맛있게 살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봐봐 뼈 뼈 뼈 뼈 뼈 쭈 뼈 쭈 쭈 쭈 페이 쭈 쭈 쭈 쭈 쭈 쭈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